안녕하세요. 참사랑정원입니다. 오늘은 참사랑정원에 여러가지 꽃이 피어있는데요. 여러가지 꽃을 담아보려고 합니다. 수레국화하고 붓꽃이 잘 피어있습니다. 이쪽에는요. 여기는 연못 옆에 인데요. 아이리스 붓꽃이 물이 지어서 엄청 많이 피었네요. 밑으로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요. 어리언연꽃이 이파리가 엄청 많이 나와있네요. 아직 꽃은 안피웠구요. 개구리도 있네요. 여기는 군연된 병꽃인데요. 많이 번져갖고 이 꽃이 물이 지어서 엄청 많이 피었습니다. 이건 노란 아이리스입니다. 여러 호부가 벌써 꽃이 피었네요. 4발 덮에 꽃이 피어있구요. 이쪽에는 수레국화 정원인데요. 수레국화도 꽃이 색상이 여러가지인 것 같습니다. 핑크색도 있고 약간 보라계열 쪽도 있고 약간 이렇게 진보라도 있고 이렇게 핑크색 이제 피우려고 머물었네요. 이렇게 여러가지 색이 있습니다. 수레국화도 이렇게 여러가지 색이 있습니다. 수레국화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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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셨습니다. 여기는 불도화입니다. 엉건키가 예쁘게 자랐네요. 여기는 이쪽에는 군에 있는 쪽인데요. 엉건키가 예쁘게 자랐어요. 패배국화입니다. 풀뜨과 황매와 찔레에 이렇게 세가지가 잘 크고 있습니다. 꽃이 많이 폈습니다. 찔레가 예쁘게 꽃이 폈습니다. 찔레꽃입니다. 예쁘죠? 옆에 단풍나무가 예쁘게 자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